며칠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생이 되게 게임 같은 거예요 태어날 때 레벨 1로 똑같이 시작해서 추억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서 나한테 좋은 영향이 끼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게임 캐릭터 같은 거예요 근데 제 성격상 하나의 직업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다 느껴보고 싶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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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그냥 별거 없는 공원인데도 감성이 다르니까 도착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공연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면서 휴가 아닌 휴가 같은 걸 보냈던 것 같은데 와 날씨가 딱이네 딱 걷기 좋다 미주지역을 간 게 되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워낙 미주지역의 분위기와 바이브와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약간 열정 뿜뿜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다! 가자! 여긴데? 형들? 그게 원래 저희가 그 가게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공연 통해서 뉴욕에 갔을 때 그 피자집이 맛있다고 해서 들렸던 피자집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갑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다 데리고 부숴보고 싶다 이래서 먹었는데 미국의 그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깨끗이 잡았는데 지금 테스트 딱 맞췄어요 형 이제 그만 찍어요 그만 찍으세요 어쨌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희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도 되게 많이 가고 사실 그런 챙김을 제일 많이 받는 건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뭔가를 준다기보다는 받은 걸 돌려주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아요 오히려 어휴 진짜 잠만 잠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3일 정도 쉬고 있는데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했으면 무언가가 또 하나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쉰 게 최선의 선택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괜히 뭐라도 배우려고 하고 또 뭐라도 새로운 걸 경험하려고 하고 그런 느낌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7주만에 다시 오뎌 수유를 한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수유를 담당하고 싶어서 조금씩 한 번씩 돌아보고 그러고 나면 뒤에 있는 남은 도시들을 편하게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식 11일인 줄 알잖아 어 이렇게 그때 우리 맞췄어 연습했거든요 잘했어 두 번째 연습할 때 우리 내려 올라갔을 거야 아 맞다 슈아 형이랑 멘트 정리해야 해 알잖아 11월까지 일본 투어를 하고 12월에 한국에서 여러 공연들이나 시상식을 준비하고 1월에 이제 다시 2주로 간 거잖아요 확실히 그 한 달에 공연을 안 했던 게 많이 까먹기도 했고 무대가 또 바뀌었잖아요 사이즈도 달랐고 하다 보니까 헷갈렸던 게 많았었고 2017년도에 미주 투어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걸 느끼고 또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때 공연들이 다 근데 그것보다 규모도 더 커지고 하니까 달라진 모습도 보여줘야겠다는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리허설 하면서 정신이 없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리허설 시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아마 그쵸? 딜레이도 많이 되고 멤버들하고 고생했어 수고했어요 수고했다 멤버들 밖에 없어 멤버들하고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You're my ability 저는 어디 가든 세븐틴 멤버들은 어때 사이 어때 이러면 아 가족 같아 라고 말을 해요 진짜 가족 같아요 이제는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죠 엄마랑도 안 맞는 게 있는데 마음이 아빠랑도 안 맞는 게 있고 근데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고 내 가족은 내 가족인 느낌이에요 내가 나이가 62 먹고 100살이 되고 진짜 할아버지가 됐을 때까지도 저 사람들은 평생 내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랬으면 좋겠고 다 보면 너무 예뻐요 13명 다 12명 다 그 친구를 바라볼 때 그냥 예뻐요 안 breakup 100살이 아닌 거다 우리의 len cosplay 해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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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전날 바로바로 자기보다는 스케줄이 끝나고 들어와서 스태프들이랑 대화를 한다거나 나만의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로 되게 에너지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시간 나면은 그리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잘 안나서 자주 그리지는 못하고 기분 좋거나 뭔가 취미생활을 좀 해야겠다 할 때 좀 일부러 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런 걸 많이 봐요. 인생 조언. 모두가 착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의 기준점을 확실한 사람들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제가 봤던 글에서 했는데 사실 그 얘기를 보면 저는 민규 형이 뭔지 생각나거든요. 신은 기념한 점. 신은 기념한 점! 신이 기념한 점! 신은 기념한 점! 오늘 공연은 굉장히 흥분이야 흥분의 도가는 정강이가 될거야 다 달라요 저희를 너무 멋있다고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오늘 느낀 느낌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희의 노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노래를 듣고 즐기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나는 노래할 때 약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웅규! 오케이 얘들아! 웅규! 너무 흥분할 것 같아 너 어떡해? 너 어떡할 거야? 하면 된다 하나 둘 셋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을 즐겁게 하면 그게 노는 거 아닐까? 콘서트가 누군가 볼 땐 나한테 일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콘서트에서 내가 내 에너지와 열정을 꼽는 것처럼 노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는 스케줄로 비행기를 타는 거지만 나한테는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한다면 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타는 설렘을 느낄 수가 있고 되게 사소한 감정 차이로 내 삶의 질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나중에 제 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븐틴을 좋아하는 팬분들을 다 저에게 직접 초대해서 저희의 공연을 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너무 미칠 것 같아요 그거는 멋있다 인사 한 번 해줘요? 인사 한 번 해줘요? 바이바이 와우 다들 다 맞춰요? 끝이야? 나이 서머스 아잉 서머스 진심쇼 너무 재밌어 진심쇼 우웨어우 진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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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솔직히 살짝 피곤한데 ? 아 피곤한 건 피곤한 건 맞잖아 아티스트님 아 잠깐만 왜왜왜 메이크업 수정 좀 이거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마 예뻐 예뻐 사실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요? 차차 해야지 갈게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걸어봐도 그냥? 어 눌러줘 걸어와 자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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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뭘까요 진짜 저도 그 뮤직비디오를 왜 찍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배우고 너무 재밌었고 일본 투어가 끝날 때쯤에 아 뭔가 하나 해보고 싶다 내가 그래서 아 뮤직비디오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농담으로 던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엄청난 관종이야 하는 곳에서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하는 건 이거 왜 안 해 왜 찍은 공부가? 아 볼래? 아니 찍은 이상? 이거 지금 너무 빨라 형은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 찍는 사람과 같다고 바로 할게요 흐흐흐흐 디노야 힘내 제가 처음 영상 공부를 할 때 제가 찍는 영상에는 인물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찍을 인물은 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12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영상에 담아서 팬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냅슛을 찍게 됐죠 되게 진지하게 좋은 취미가 생긴 것 같아요 목표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는 누군가한테는 되게 바보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목표가 없어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목표를 띄워놓고 있지 않을까요? 어휴 휴학 대기실 안녕히계세요